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석선의 정의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연석선이 뭐냐 하면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오른쪽에 보면은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블럭처럼 이렇게 긴 하얀색 블럭들 쭉 있고 여기 보통 술 먹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요거 얘기하는 거죠 보기 앞에 있는 요 선이요 노란색 선 도로가 여기까지 차가 다니는 차도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요선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선 요거를 연석선이다라고 불러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는 거죠 1번 차마의 통행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선 이거는 이걸 통행방향을 구분하려고 맨 오른쪽에 이걸 거 놓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고 자동차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한 선 이거는 정의가 차로랑 차선이 섞여 있어요 지금 자동차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차로라고 하는 건데 그건 뒤에서도 설명할게요 이건 아니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그죠 지금 이게 차도고 여기 보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요거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요선 요거 요게 연석선이거든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또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차가 다니는 길 차로라고 하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요선 요선을 차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로하고 차선은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섞어 쓰시는 분들이 많죠 구분을 하면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요게 차로고 차선이 요거죠 차로와 차선 구분할 수 있어야 겠고 연석선 이라는 건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요선과 돌 이런걸 연석선 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최고속도 매시 100km인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적재중량 3톤의 화물자동차 최고속도는 했습니다 최고속도 100km 편도 4차로 고속도로 적재중량 3톤의 화물자동차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보면 일단 도로통법 시행규칙상에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나오는데 시행규칙 19조에 나와요 거기서 3항에 보면 고속도로 상태죠 지금 고속도로니까 편도 4차로니까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를 찾아보면 되고 거기에서 최고속도가 100km 얘기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였고 화물자동차인데 적재중량이 3톤이래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죠 이렇게 있으니까 시행규칙 19조 1항에 3나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매시 최고속도 80kmph 이걸로 제한을 하고 있고 최저속도는 매시 50k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 제한 속도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마냥 천천히 간다고 좋은게 아니잖아요 고속도로는 빠르게 차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속도의 분산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게 훨씬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를 지켜야 되죠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편도 2차로 이상 매시 100km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초과하면 80에서 50 사이인거에요 적재중량 3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재중량 3톤이 무슨 뜻이냐면 화물자동차의 무게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화물자동차가 실을 수 있는 즉 화물자동차 자체의 무게가 뭐 1톤이다 1톤이면 있고 거기서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이 또 3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 자체의 무게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차가 실을 수 있는 짐의 양 적재중량 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3톤이란 뜻이에요 보통 화물자동차들은 차의 무게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적재중량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용어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최고속도는 얼마냐 했기 때문에 80kmph가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죠 23번 도로교통법상 정차란 운전자가 무엇을 초과하지 않느냐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써 주차 외의 정상태를 말한다 했습니다 문제에 들어갈 답 5분이 되죠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기준이 5분이에요 여러분 정차와 주차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주차란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그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이게 주차예요 이게 주차의 정의거든요 차에서 떠나서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케이스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데 담배 사러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동도 걸어놓고 비상 깜빡이도 켜놓고 담배 사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차단속원이 와가지고 막 단속을 해요 그러면 보통 나가서 아 제 차에요 제 차 제가 금방 갈게요 이러고서 이제 가잖아요 이거 주차 위반으로 단속하면 할 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말 없는 겁니다 이거 주차 위반인 거예요 왜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는 두 줄짜리 노란 선인 경우죠 그런 케이스에 주차를 했다는 거거든요 즉 사람이 차에 타고 있지 않아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를 했다는 얘기에요 주차 위반인 거죠 그래서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정차는 차에 탑승하고 5분 이하를 정차라고 하는 거고 그 이외의 상태는 전부 주차인 거예요 간단하죠 차에 탑승하고 5분 이하입니다 탑승이라는 건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얘기에요 뒷자리에서 누워 있고 이런 거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즉시 운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차와 정차 명확하게 구분하셨기를 바라고요 이건 그래서 답이 1번 5분이 되는 겁니다 24번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 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죠 거기 다 주민번호랑 본인 개인정보가 다 나오니까요 신분증명서 또는 지문정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 없겠죠 당연히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해야 시험에 응시하는 거니까 신청이나 동의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저하여 확인할 수 없죠 신청이 동의를 해야 돼요 반드시 개인정보잖아요 이건 도로교통법도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법 하고도 같이 물리는 부분이죠 이런 개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비될 수 있죠 당연하죠 왜냐면 본인은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발급을 해줘요 그죠 확인을 해야 발급을 해주는 거죠 도로교통법 87조의 2항에 따라서 운전면허증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조항에 따라서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답이 이거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